안녕하세요 기능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저희 원내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너무 멀리서도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야 되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멀어서 아침 시간에 맞춰서 검사 시간에 맞춰 오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그 전날 와서 잤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병원에 오셔요 그러면 거의 1박 2일로 오셔서 준비하고 있다가 검사 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어떤 분들은 장기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방을 잡고서 두세 달 정도 머무르시면서 주 2회 3회를 치료를 열심히 이제 컴팩트하게 받아야 되는 분들도 가끔 있으셔서 그런 분들도 따로 에어비앤비라든지 또 숙소를 따로 구해서 몇 달씩 묵어 가시면서 치료받는 분들도 가끔 있구요 어떤 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시니까 1박 1일로 치료 하시는데 오후에 오셨다가 치료 받으시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치료 받고 올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편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실행에 옮기고 이제 계약을 다 하고 아마 이 영상이 발표되는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영상이 이제 발표되는 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예약해서 그 숙소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마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을 것 같은데 방이 3개가 되구요 1인이 묵을 수 있는 방과 2인이 묵을 수 있는 방 2개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하나는 지금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하고 침대하고 같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숙소 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이제 외부 방 2개를 이용하는 분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받는 분 모든 분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오픈할 생각이구요 뭐 사용료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치료받기 위해 오신 분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미리 이제 중복되거나 많이 겹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선약이 된 분 위주로 돌아가게 될 건데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많이 중복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그렇게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공지 올리고 이제부터는 날짜 예약하실 때 미리 말씀만 하시면은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거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시구요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분 환자 중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당일날 오시기 힘드셔서 전날 미리 오셨다가 아침에 검사 받는 분도 해당이 되시구요 두번째는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적적인 치료받고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시구요 거의 뭐 지금까지는 한 두세 분 정도만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장기간 뭐 한두 달 정도씩 이제 방을 잡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 동안에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혜택을 드릴까 합니다 뭐 당일 진료 받고 바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뭐 숙소에 쉬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되시고 나머지 이제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혹시라도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중복되거나 자리가 없거나 하는 것은 너무 죄송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먼저 선약을 하신 분 위주로에 저희들이 이제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그 여러분들께 좀 뭘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오늘 공지는 마칠까 합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답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